봤지? 저희 6명 중에 2번째를 맞췄네요 여러분, 저희 6명의 중에서 다른 멤버들을 맞췄대요 엘조! 아, 엘조! 아, 아까 했던 이야기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 아까 했던 이야기, 자, 아까 했던 이야기 잘못 이야기 하실 수 없나요? 정말 이야기 하셨군요 아, 저희가 여성분을 같이 찍었는데 저는 6명 중에 같이 찍었는데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여성분을 같이 찍기 싫습니다 그 여성분을 찍으신가요? 그 여성분을 찍으신가요? 아, 엘조! 엘조! 아, 엘조! 근데, 그 여성분이 찍었잖아요 근데, 결국 찍었었죠? 아, 엘조! 사장님이 있네요 아니, 정정은 왜요? 아, 정정은 왜요? 정정은 왜요? 정정은 왜요? 정정은 왜요? 정정은 왜요? 정정은 왜요? 잘생기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키스는 제가 찍었을 때 제가 찍었을 때 제가 찍었을 때 키스 했었고 키스 했었죠? 키스 했었죠? 갑자기 키스 하더라고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키스 했었죠?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천지군이 아니라 여자분이 좀 부러웠습니다 아, 그니까요? 저는 천지군이 아니라 여자분이 좀 부러웠습니다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네, 천지를 좀 많이 안겨가지고요 아,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저거 찍었다며 조회ard 그니까요? 아, 그니까요? 이게 아, 그니까요? 날씨 ..... 으